국민들이 찍소리 한 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합적인 한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제주 자치실을 제외하게 되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기 나오네요 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좀 잘못됐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표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769만 1330표입니다. 이재명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59만 4350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이런 표가 얼마만큼 대해졌는가 하니까 109만 6980표를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윤석열은 실제로는 701만 998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선관위가 몇 표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597만 5112표로 발표한 거죠. 윤석열의 한때 103만 5886표를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 한께는 6만 1094표를 빼앗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210 뭐 9만 표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것이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이 54%를 득표하고 윤석열이 42%를 득표했는데 제2학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49%를 득표하고 이재명이 46%를 득표해가지고 이재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완전히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사게 된 거죠. 사전투표에서만 경상도 제외하더라도 200만 표 이상 정도를 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3구 대통령 선거의 총득표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투표 득표수였고 총득표수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로 딱 정리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총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다기 당일투표 득표수 이게 이재명이 얻은 총득표수고 여러분 이게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지금 경상남도만 계산이 안 됐습니다. 경상북도도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에 기반을 둔 총득표수입니다.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은 서울특별시에서 294만 표를 얻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258만 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윤석열은 서울특별시에서 325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359만 9천 표를 얻은 겁니다. 경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442만 표를 얻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412만 표밖에 못 얻었더라. 윤석열은 397만 표를 얻었더라. 진짜를 구해보니까 425만 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경기도에는 이런들 사전투표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총득표수 기준으로도 선관위 자료를 보게 되면 이재명이 이긴 것으로 나오네요. 놀라운 것은 경상북도에 손을 안 댄 겁니다.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조작할 수 있었을 건데 경상북도에서 손을 전혀 안 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재명이 41만 8천 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41만 8천 표를 받았더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윤석열은 127만 8천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27만 8천 표를 얻은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군데를 조작 안 해놓으면 이 소위 선거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호재를 만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을 조작하고 특정 지역을 조작하지 않으면 조작 지역하고 무조작 지역 사이에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경상북도의 조작을 전혀 안 한 겁니다. 키가 찬 거죠. 제주, 세종시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33만 2천 4백 7십 9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진짜는 뭡니까? 30만 5천 표밖에 못 얻은 거죠. 이렇게 다 전국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총득표수까지 이렇게 다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정돈을 해보게 되면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경상남도만 제외했습니다. 총득표수 기준은 경상남도만 제외하게 되면 몇 표를 이러면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승관위가 이재명은 1450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인지하고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에 수정을 다 한 다음에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110만 1450만 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1339만 표밖에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표를 얼마만큼 쑤셔 넣어준 겁니까? 이재명한테 110만 6538표를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디를 제외하면 경상도를 제외하게 되면 그런데 110만 6538표는 절반이죠. 표를 빼앗아야 되니까 윤석열이한테 이런 표를 얼마를 빼앗았냐 빼앗았냐 104만 2773표를 훔친 겁니다. 그 훔친 거를 고스란히 이재명한테 더해준 거죠. 선관위는 윤석열 후보가 17개 시도 가운데서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모두 표를 몇 표로 얻었다고 발표했습니까? 1360만 표를 윤석열이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사전투표 조작되지 않는 원래 상태 진짜 윤석열 후보의 총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360만이 아니고 1464만 표를 얻은 겁니다. 윤석열이 표를 얼마를 빼앗은 겁니까? 104만 2773표를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의 표도 6만 1061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 두 개 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이재명 한 개로 간 겁니다. 그럼 총 조작주모가 얼마입니까? 총 조작주모가 110만 6538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얼추 뭡니까? 221만 몇 표 정도가 되겠죠. 25만 표 차이로 진 게 아니고 이렇게 경상도까지 합치게 되면 더 표수가 늘어나겠죠.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13개의 광역시도에 17개의 광역시도에서 경상남도만 제외하게 되면 선관위는 윤석열이 49%를 얻었고 총 득표율 기준입니다. 이재명이 46%를 얻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를 통해 표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내서 수정하고 나니까 윤석열은 46%를 얻고 이재명은 46%를 얻고 윤석열은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상도를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죠. 경상도를 제외하게 되면 경상남도를 제외하게 되면 이재명이 49% 총 득표율 윤석열이 46% 득표율로 이재명이 이긴 선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상남도를 제외하게 되면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49% 윤석열 46%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게 위력적입니다. 못 이깁니다. 전산 조작하면 이번에는 실수한 거죠. 경상북도 조작했으면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땐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경상북도 조작을 해가 뭡니까 한 20만 표 이상 여러분들 빼앗았으면 당연히 이재명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득표율이 뭡니까 선관위가 공식조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립위원회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경상남도를 제외하게 되면 총 득표율을 기준으로 이재명이 이겼다. 4%로 49%를 얻고 윤석열이 46%를 얻었다. 끔찍한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새워가지고 표 도독질한 놈들이 이런 도독질해간 거 다 찾았고 어리버리해간 뭡니까 표를 도독질 당했는지 모른지 동서남부로 구분하지 못하는 뭡니까 윤석열하고 심상장의 표를 다 되찾아주고 놨니까 총 득표율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경상남도 제외하고 서울부터 시작해 17개의 여러분들 시도광역시에서 이재명이 46% 윤석열이 50%로 이렇게 이긴 선거를 윤석열이 이긴 선거를 표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놓은 겁니까 경상남도를 제외하게 되면 윤석열이 진 겁니다. 이재명이 49% 총 득표율 윤석열 총 득표율 46%로 진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완전히 이거는 뭐 인간나라가 아니고 이건 짐승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묻고 가겠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저도 학을 떼요.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이게 설법대 나온 놈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기가 찹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딴소리 하는 겁니다. 딴소리 이렇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살려준 겁니다. 주말에 경상남도의 추정치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끔찍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경상남도를 제외하니까 서울 부산 세 가지 여러분들 총 득표수 얼마 나옵니까 200만 표 이상을 조작을 했고 경상남도가 여러분들 들어가기 이전에는 뭡니까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49대 46으로 50대 46으로 윤석열이 이긴 것을 49대 46으로 이재명이 이긴 것을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일요일 날 왜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쉬는 날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쉬는 것도 좋지만 이걸 좀 많이 알려야 안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게 차이값 마지막에 차이값 이 차이값 이 차이값이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 차이입니다. 서울 만 하더라도 몇 표 차이가 났습니까 70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경기만 해도 몇 표 차이가 난 겁니까 57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부산만 해도 몇 표 차이가 난 겁니까 116만 2천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제야 전문가 추정치하고 그 격차가 여러분들 서울에서만 70만 표 정도입니다. 당일 투표 윤석열 승리 득표수 더하기 사전투표 조작수를 더하게 되면 70만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 한 지역만 하더라도 뭡니까 70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왜 윤석열이 여러분들 서울에서도 당일특표에서 압승했거든요. 서울에서만 뭡니까 70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경기도에서 57만 7천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부산에서 16만 2천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5만 3천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인천 광역시에서 11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광주에서도 5만 9천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대전에서도 5만 7천 표 울산 5만 2천 표 강원 7만 2천 표 충북 6만 5천 표 충남 9만 표 전북 전북 8만 4천 표 전남 5만 5천 표 성관위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특표를 조작해놓으니까 총득표수라는 것은 사전특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특표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101만 7천 표 차이가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에서 났는데 성관위는 31만 표 차이가 났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사전특표를 조작 안 했으면 101만 7천 표 여러분들 득표 차이가 나야 될 선거가 성관위가 여러분들 31만 표를 줄여놓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12만 9천 638표 차이를 여러분 윤석열이 이긴 선거를 44만 7천 599표 차이로 총득표수 기준으로 윤석열이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윤석열이 60만 표 정도를 이겼습니다. 성관위가 디스카운트 때가 이런 몇 표를 이겼다 했습니까 43만 8천 표 차이를 이겼다.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 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 디스카운트를 하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세금을 내가 밥을 먹이고 있으니 기가 찬 거죠. 대구광역시에서 윤석열이 90만 8천 33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성관위가 디스카운트를 시켜가지고 85만 4843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이 76173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성관위가 뭡니까 3만 4760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은 투표 참가자 수 총득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3.55%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0.21%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3.76%를 대했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7.52%만큼의 표가 여러분들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 끔찍하죠? 경상남도가 포함이 안 됐으면 기존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칸발의 차이로 뭐죠? 이 사람들이 방심을 안 거죠. 여러분 참 신의 한수라고 경상북도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구를 다 조작을 안 한 겁니다. 덜미를 잡힌 거죠.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만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조작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제야전문가 추정치하고 똑같습니다. 41만 8371표 제야전문가 추정치 41만 8356표 윤석열 경상북도 127만 8922표 윤석열 제야전문가 추정치 127만 8931표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만 남았습니다. 경상남도 숫자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경상북도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경북만 조작을 안 했어요. 경북만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아주 큰 문제죠. 조작한 데하고 조작 안 한 데를 딱 비교하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조작 안 했는지 이왕 하는데 그냥 경상북도도 화끈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한 20몇 만 뷰 훔쳤으면 눈 닦았고 그러면 이기는 거죠.